저는 지금 지방 근무 중이라 주말에나 집에 갔는데 토요일 비바람이 너무 강해 그냥 회사 숙소에서 지냈어요. 근데 일요일 아침 눈떠보니 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씨가 너무 좋네요. 집에 있는 생강이가 절 많이 기다릴 텐데 말이죠. 그래서 오늘 모처럼 산책을 나갈까 합니다. 초록빛 산책로를 지나서 쭉 생각 없이 그냥 걸었어요. 한 30분쯤 걸었나요? 저기 공원이 보이네요. 네 여기는 송도 수변 공원입니다. 주변 강낮이들과 산책하기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. 탁 트인 바다도 보이고요. 이렇게 즉석해서 먹는 라면을 화면과 함께 청순 맞게 경치를 즐깁니다. 눈앞에 보이는 바다 보면서 얼마 전 떠나간 잭잭이가 생각나서 조용히 울었네요. 감사합니다.